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 어제 나눈 에스겔 8장 마지막절인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성전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백성들의 타락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던 성전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하며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또 만족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없는 하나님 성전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최후는 자비도 없고 극률도 없고 무엇보다 아무리 하나님께 불을 지져도 응답이 없는 삶 가장 외로운 최후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산렘을 심판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보니 여섯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에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노째단 곁에 섰습니다 노째단은 원래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죄의 회개와 또 용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유다를 향한 사망선고 심판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작별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별 인사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하던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은 슬픔을 넘어 완전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며 에스레길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성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인지심을 받은 사람 외에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마지막 11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와 국률 없이 온전히 집행되었음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자비와 국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바벨론 포로기를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발걸음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걸음입니다 발걸음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걸음입니다 마음걸음,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을 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고 수많은 희생재물을 들이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철저히 종교의식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식, 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성전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걸음은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거룩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습니다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성전을 찾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살던 영국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 마치 유다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시대를 그린 그림을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술을 먹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온갖 더러운 일을 해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결 운동을 통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마음의 종교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변화된 삶,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성결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삶의 변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걸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떠나신 삶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삶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삶은 슬프다 또 아쉽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삶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이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소는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는 곳 우리 인생의 피난처여 또 요새가 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심판, 곧 죽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이 시체들로 채워지는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르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심판을 멈춰달라는 간구의 부르지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의 부르지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의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증한 건, 죄악된 것을 멸하시고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행해집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늙은자와 젊은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선도 감독님이 살아계실 때 한 신학대학 박사과정에서 강의를 하시고 질문을 받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 왜 어떤 목사님은 크게 세임을 받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잘 부흥되다가 갈라져 싸우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감독님이 한동안 눈을 감으셨다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은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민감합니다 우리에게 쉽게 오시기도 하지만 쉽게 떠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지 않도록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떠나지지 않기를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삶, 죽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곧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을 보면서 어떻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전에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고 성전을 더럽힐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상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수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 가운데 매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다 백성이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삶을 우상으로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와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얻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 나만 많은 것을 누리고 나만 잘 되려 하는 것 그러기에 우상 숭배에는 사악함과 거짓과 욕심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예요 모두가 성공, 자녀, 물질, 쾌락, 여가 등 현대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 현대를 우상 숭배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대는 우상 숭배의 시대다 그런데 이 시대를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호소하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호소하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별된과 기도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과 기도하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구별된과 기도함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지만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별된 자들, 이마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석의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사람, 즉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우리 안에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 또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과 마틴 루터는 10개명 해설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구별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선택과 결단 가운데 우리는 구별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믿음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와 재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별됨으로 또 기도함으로 회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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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